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뽑기 세트를 모델링해 볼 건데요. 틀 모양을 스케치하는 방법과 각각의 모양을 깎아내는 서로 다른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퓨전 360 환경 설정은 제네럴에서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은 Z-up, 펜, 줌, 오비트 쇼커선, 팅크 캐드입니다. 제네럴 디자인에서는 표시한 두 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체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유닛은 mm입니다. 모델링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의 퓨전 360 명령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그란 모양의 설탕판 부터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Y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뷰큐브에서 탑이 정면으로 보이면 됩니다.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원점에 스냅한 다음 불려주고, 직경은 90mm 넣어줍니다. 이걸로 설탕판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브로우저에서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Extrude고요. 디렉션을 Symmetric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으로 돌출하도록 하고, 레저먼트를 오른쪽 Hole Length로 하고, 돌출 전체 길이는 4mm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F 눌러서 Fillet이고요. 엣지 두 개 다 선택하고, R값은 설탕판 두께의 절반인 E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에서 깔끔하게 라운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고, OK 눌러서 Fillet을 마칩니다. 다음 패턴을 이용해서 모두 4개의 설탕판을 만들어줍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패턴, Rectangular 패턴이고요. 타입은 바디로 두고, 설탕판을 선택하고, 디렉션에서 X축을 선택한 다음 적당히 벌려줍니다. Distance Type은 Spacing으로 설정하고, Distance 간격은 100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두 4개가 필요하니까, Quantity를 4로 넣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브라우저를 펼쳐서, 모두 4개의 설탕판 바디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는데, 맨 왼쪽 바디에 만들 거니까, 나머지 바디는 눈을 감아 숨겨줍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Y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원점에 스냅한 다음 벌려주고, 직경은 45mm 넣어줍니다. 익스트루드에 필요한 면 프로파일을 스케치해서 다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단축키 O 눌러서 Offset을 이용합니다. 서클을 선택하고, 밖으로 또는 안으로 간격을 벌려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밖으로 0.5mm를 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찍어내는 철판 트리 두께가 0.5mm인 겁니다. 다 됐으면 OK 눌러서 Offset을 마치고, 완전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은 앞서 Offset으로 만든 면 부분을 선택합니다. Extend Type을 All로 바꿔주면, 위로 돌출하면서 컷이 되는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설탕판 바디는 XY 평면에서 위아래 대칭 돌출로 4mm이고, 지금 컷이 되는 동그라미 모양은 XY 평면에서 위쪽으로만 돌출이기 때문에, 설탕판의 위쪽 절반을 깎아내는 겁니다.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F 눌러서 Finish이고요. 깎아낸 부분 위쪽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 알값은 1mm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 확인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델링은 끝났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름을 동그라미로 바꿔줍니다. 동그라미는 눈을 감고 바디 2 눈을 뜹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역시 XY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먼저 바디 중심점을 따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셀렉션 필터를 오른쪽 바디로 설정하고, 바디를 찍고 OK 눌러서 바디 아웃라인을 따냅니다. 바디 2 눈을 감아서 숨기면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서 중심점만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한 라인은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모양은 삼각형인데요. 그래서 크리에이트해서 폴리곤이고요. Circumscribed, Inscribed,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Circumscribed 폴리곤 실행하고, 중심점에 스냅한 다음 벌려줍니다. 디폴트로 육각형인데,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서 꼭지점 개수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 3을 넣어서 삼각형으로 바꿔줍니다. 좌클릭해서 삼각형 작성을 마치고요. 다음 수평구속 선택하고, 삼각형의 아랫변을 찍어 수평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Dimension이고요. 아랫변의 길이를 45mm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케치의 면 프로파일 대신 선 프로파일을 바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Offset은 필요 없습니다. 완전 구속 확인하고 바디 눈뜨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Extrude고요. 메뉴의 타입에서 오른쪽의 Thin Extrude를 선택합니다. Thin Extrude는 2021년 올해 초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선 프로파일을 돌출해서 바로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trude 타입을 All로 바꿔주면 Cut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요. Wall Location 옵션에서 Side 1은 안쪽으로, Side 2는 바깥쪽으로, Center는 안과 밖 양쪽 대칭으로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Side 2 바깥쪽으로 설정하고요. 다음 Wall Thickness 벽 두께는 앞서와 같이 0.5mm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Thin Extrude를 마칩니다. 다음 깎아낸 삼각형의 꼭제점이 너무 뾰족하니까 적당히 라운드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깎은 부분 안쪽과 바깥쪽의 엣지는 벽 두께만큼 R값의 차이를 둬야 합니다. 단축키 F 눌러서 Fill It이고요. 먼저 안쪽 엣지 3개를 선택하고, R값은 1mm를 줍니다. 다음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새 Fill It 리스트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바깥쪽 엣지 3개를 선택합니다. R값은 안쪽 1mm에 벽 두께만큼 더해서 1.5를 넣어주면 되고요.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Fill It을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F 눌러서 Fill It을 한 번 더 합니다. 깎아낸 부분 위쪽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 R값은 앞서와 같이 1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번째 모델링도 끝났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름을 삼각형으로 바꿔줍니다. 삼각형은 눈을 감고, 바디 3 눈을 뜹니다. 시작은 앞서와 같습니다. Create Sketch 누르고, 역시 XY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로 바디 아웃라인을 따내고, 바디는 숨기고, 프로젝트 라인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세번째는 별모양인데요. 퓨전360은 별모양을 바로 그리는 명령은 없기 때문에, 따로 직접 그려줘야 하고요. 폴리곤을 이용하면 됩니다. Create에서 Polygon, Circumscribed Polygon 실행하고, 원점에 스냅한 다음 적당히 벌려주고, 탭키를 눌러서 입력창을 변경한 다음, 꼭지점의 개수를 5로 넣어서 정5각형을 작성합니다. 다음 수평구속 선택하고, 오각형의 아랫변을 찍어 수평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Dimension이구요. 오각형의 왼쪽, 오른쪽 꼭지점의 거리를 45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각형도 꼭지점만 필요하므로, 더블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구요. 오각형의 아래쪽 꼭지점 두 개를 안쪽으로 연결하는 두 개의 사선을 그려줍니다. 다음, Equal 구속 선택하고, 사선 두 개를 차례로 찍어서 같은 길이로 묶어줍니다. 다음, Create에서 Circular Pattern 실행하고, Object는 사선 두 개를 선택하고, Center Point는 오각형의 중심점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패턴 개수를 다섯 개로 바꿔주면, 별 모양 미리 보기가 나타나구요. OK 눌러서 Circular 패턴을 마칩니다. 여기서 안쪽 꼭지점을 마우스로 잡고 끌어서, 홀족한 별 모양, 통통한 별 모양을 만들 수 있고, 패럴렛 평행 구속으로, 대칭의 라인 두 개를 평행으로 묶어주면, 반듯한 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Ctrl Z에서 돌아가서, 여기서는 약간 통통한 별 모양이면 되구요. 단축키 D 눌러서 Dimension으로, 안쪽 꼭지점 하나의 높이를 8을 넣어줍니다. 네, 다 됐으면 완전 구속 확인하고, 바디 3 눈뜨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Extrude구요. 돌출하면서 바로 컷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새 바디를 만들고, 쉘 명령으로 100을 만든 다음, Combine에서 컷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돌출하면서 컷이 아니고, New Body로 바꿔주구요. 돌출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적당히 30 넣어줍니다. 다 됐으면 OK 눌러서 Extrude를 마치고, 다음 별 모양 꼭지점이 날카로우니까 라운드 처리를 합니다. 단축키 F 눌러서 Fill it이구요. Select에서 Edge 우선으로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세로 엣지 10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참고로 툴바에서 선택 우선 설정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28강 효율적인 객체 선택 방법 편을 리뷰하시면 되구요.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R값은 1mm 넣어주고,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엣지 우선으로 설정한 건, 한 번 더 클릭해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Modify에서 Shell 이구요.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바디 3은 눈을 감아 잠깐 숨겨줍니다. Shell을 적용할 Face를 선택하는데요. 별 모양 바디의 위와 아래 두 개의 Face를 선택합니다. Direction, 벽이 생길 방향은 Outside 바깥으로 설정하고, 화살표를 당겨보면 벽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Outside Thickness는 앞서와 같이 0.5mm 넣어주고,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마칩니다. 바디 3은 다시 눈을 뜨고, 이제 별 모양을 이용해서 설탕판을 깎아내면 됩니다. Modify에서 Combine이구요. Target은 설탕판, 툴은 별 모양을 선택하고, Operation에서 Curse로 설정해서 깎아줍니다.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F 눌러서 Finish이구요. 깎아낸 부분 위쪽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 알값은 앞서와 같이 1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델링도 끝났구요. 브라우저에서 이름을 별로 바꿔줍니다. 별은 눈을 감고 바디 4 눈을 뜹니다. Create Sketch 누르고, 역시 XY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단축키 P 눌러서, Project로 바디 아웃라인을 따내고, 바디는 숨기고, Project 라인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양은 우산입니다. 먼저 단축키 C 눌러서 Circle이구요. Circle 중심점에 스냅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벌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Line이구요. Circle 안쪽에 수평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수평라인의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위쪽 Circle 원주까지 그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Circle이구요. 수평라인 왼쪽 편에 스냅한 다음 작게 하나 그려주고, 수직선 위쪽 끝점에 스냅한 다음 또 작게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 코인시던트, 일치구속으로 수직라인 아래 끝점과 Circle 센터를 묶어주고요. 왼쪽의 작은 서클 원주와 수평라인 왼쪽 끝점을 묶어줍니다. 다음 단축키 T 눌러서 Trim이구요. 드래그해서 반원의 아랫부분을 모두 없애주고, 우산 꼭지 안쪽 부분 라인도 모두 없애줍니다. 그리고 직선 두 개를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Dimension 넣어줍니다. 우산 아크 반경은 45 나누기 2 넣어주고, 우산 꼭지 아크 반경은 2 넣어주고, 왼쪽 작은 아크 반경은 5.1mm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Dimension 위에 올려서 파라미터 네임을 확인합니다. 이 파라미터 네임은 작업 과정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파라미터 네임이 아닌 각자 본인의 파라미터 네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 Create에서 Rectangular 패턴을 실행하고, 옵젝트는 왼쪽 작은 아크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줍니다. Quantity는 두 개로 하고, Distance는 앞서 체크했던 파라미터 네임을 넣고, 이 값은 지금 반경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직경으로 맞추면 패턴이 끝점에서 정확히 맞게 됩니다. 문제 없으면 OK 눌러서 패턴을 맞추고요. 다음 Create에서 Mirror 실행하고, 옵젝트는 작은 아크 두 개 선택하고, Mirror Line은 수직선을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네 이제 우산대와 손잡이 부분을 그려줍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왼쪽 아크 끝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내려온 다음,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연결되는 아크를 그려줍니다. 다시 오른쪽 아크 끝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내려온 다음,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연결되는 아크를 그려주고, 다시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아크로 오른쪽 끝점과 연결합니다. 이제 구속을 걸어주는데요. 아크와 연결되는 부분은 모두 탄젠트 구속이 걸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빠졌기 때문에 탄젠트 구속 선택하고, 라인을 하나, 둘 찍어서 탄젠트로 묶어줍니다. 다음 컨센트릭 구속으로 두 개의 아크를 동심으로 묶어주고, 마지막으로 호리존탈 수평 구속으로 두 개의 아크 센터를 수평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이구요. 수직선의 길이는 15, 바깥 아크 반경은 8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스케치는 다 됐구요. 치수는 제가 임의로 넣어준건데, 모양이 마음에 안드시면 치수를 변경해서 더 이쁘게 모양을 변형하셔도 됩니다. 완전 구속 확인하고, 바디사 눈뜨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다음 이번에는 서피스 바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툴바 상단에서 서피스 탭을 눌러서 서피스 모드로 들어간 다음, 크리에이터에서 익스트루드를 실행합니다. 프로파일은 스케치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디스턴스 돌출 길이는 적당하게 30 넣어주고, 오케이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우선 모양 꼭재점이 날카로우니까 라운드 처리를 합니다. 단축키 F 눌러서 필리시구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모든 엣지를 선택하고, 알값은 0.8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오케이 눌러서 마치구요. 다음, 크리에이터에서 Thicken 실행하고, 모든 페이스를 선택하고, Thickness, 두께는 앞서와 같이 0.5 넣어줍니다. 미리 보기 확인하고, 오케이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툴바 상단의 Solid Tab 눌러서 Solid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Modify에서 Combine 실행합니다. 타겟은 설탕판, 툴은 우산을 선택하고, Operation에서 Cutth로 설정하고, 오케이 눌러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 F 눌러서 Finish이구요. 깎아낸 부분 위쪽 엣지 두개를 선택하고, 알값은 앞서와 같이 1 넣어주고, 오케이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번째 모델링도 끝났구요. 브라우저에서 이름을 우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앞서 작성했던 서피스 바디는 우클릭한 다음, Remove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뽑기 세트를 모델링 해봤는데요. 스케치하는 방법과 모양을 깎아내기 위한 틀을 만드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상황에 맞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aker Solid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